어? 여기는 야구장인데? 아, 성재 씨가 야구를 무척 좋아한다네요.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일요일마다 야구를 한다는데요. 팀 이름이 뭐예요? 저희요? 네. 재미상어요. 어떻게 만들었군요. 이제 김건모 씨가 야, 우리 뭐 일요일날 뭐 스케줄도 없고 그럼 집에서 그냥 할 일도 없이 집에 있는 것보다 뭐 하나 해보자. 뭐 하죠? 그냥 재미상 야구나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재미상 가겠습니다. 김건모 씨가 이제 구단 주시고 우리 안지옥 주장님. 그리고 차기 주장 이성진입니다. 파이팅! 그렇다면 차기 주장 이성진의 실력은? 폼은 이승엽 선수 못지않네요. 오케이! 3타주 3안타의 야구왕 이성진. 드디어 간식시간! 밥 아파놨어? 승리의 기쁨에 김밥을 먹어버린 야구왕 이성진! 딱 걸렸다! 결국 김밥 한 개 100원 지출! 감사합니다! 오늘 미안해라! 어떡해! 오케이 죄송한데